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칼슘 필러소피 에피소드 2 part 2 2부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1부에서 칼슘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몸에는 늘 일정한 레벨로 유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칼슘을 음식물로든 보충제로든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간과 위와 소장, 대장 그리고 직장, 항문 이렇게 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혈관이고 오른쪽 위에는 뼈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신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이나 보충제로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은 위로 당연히 가겠죠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소장입니다 소장으로 들어가서 흡수된 칼슘은 간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간 문막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허파로 가서 산소와 만난 다음에 그것이 심장으로 가서 다시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통해서 공급된 칼슘은 한쪽으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골대사 그러니까 뼈가 늘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처럼 뼈도 늘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연결된 혈관을 통해서 그 칼슘이 서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는 신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되기도 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칼슘을 음식물이나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 우리 체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혈액은 신장을 통해서 걸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내지면서 때로는 칼슘은 소변에서 회수가 돼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과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흐르다가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는 칼슘의 자녀분들은 대부분이 대변을 통해서 배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 내에서의 칼슘의 이런 이동은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칼슘의 이동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부위에 있는 건데 이 갑상선 뒤쪽에 부갑상선이라고 4개의 조그만 점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부갑상선인데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어떤 때 분비하게 되냐면 우리 체내에 일정 레벨로 유지되어야 될 칼슘의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칼슘의 공급을 느리기 위해 가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신장이 받게 됩니다 우리 콩팥에서는 이런 신호를 받게 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 D3를 활성형으로 바꾸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소화기관에 있는 칼슘을 빨리 혈액 안으로 보내도록 촉진을 하게 되고 또 소변에 들어있던 칼슘이 있으면 그거를 회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서 혈액 내에 낮아진 칼슘 레벨을 빨리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K2라는 게 또 작용을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 비타민 K2는 혈액으로 들어와 있는 칼슘을 빨리 뼈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물론 비타민 D나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비타민 K2의 또 다른 역할 또 그 이외에도 이 칼슘의 이동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피 속에 늘 일정량의 칼슘이 존재하도록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칼슘이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3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네 편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칼슘의 양은 얼마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t ju intrans os vou br y 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